얼마 전 8월 15일 한국의 광복절. 뜻깊은 날에 K-방산의 위험을 확인할 수 있는 장면이 펼쳐져 관심을 끌었습니다. 최근 페루, 루마니아 등 한국 무기체계를 도입하겠다고 나선 나라들이 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도 한국 방산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여기에 더해 K-방산이 이 정도 군화를 확인할 수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날 한국은 광복절을 맞이했고 폴란드는 국군의 날을 맞이했습니다. 자국의 행사를 함께하기 위해 폴란드의 수도 바르샤바 시내 한복판에 수많은 폴란드의 국민들이 운집해 있습니다. 수많은 관중들의 환호를 이끌어내고 현지 국군의 날 행사를 화려하게 장식한 건 다름 아닌 우리 한국의 무기체계들이었습니다. 폴란드는 대규모 군사 퍼레이드를 포함한 국군의 날 행사를 하며 국방력을 한껏 과시했습니다. 그런데 폴란드군의 위용을 뽐내는 퍼레이드에서는 폴란드군 병력을 비롯해 전차, 자주포, 미사일 등 장비가 대거 동원되었죠. 자국의 주요 전력을 선보이면서 천무 다연장 로켓, K2전차, K9자주포 등 우리 한국에서 수입한 무기체계를 비중있게 다루고 있었습니다. 안재이 두다 대통령이 차량을 타고 행진하는 가운데 차량 뒤로 K9자주포가 뒤따르고 있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죠. 다연장 로켓 천무의 폴란드 맞춤형 버전인 호마르케이도 처음으로 위용을 드러냈습니다. 미국에서 만든 고속기동포병 로켓 시스템보다 앞서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폴란드뿐 아니라 전 유럽에서 모여든 취재진들은 한국의 무기체계를 도입하게 될 수도 있기에 더욱 열정적으로 현장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폴란드군의 수많은 무기들 중에서 K2 흑표 전차가 등장하자 엄청난 환호성이 울려 퍼지기도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K2 전차는 굉장한 위압감을 뽐내며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폴란드의 국방력이 이 정도다라고 과시하기 충분한 위압감을 보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동시에 계약 후 단 1년 만에 수십 대의 한국산 전차가 폴란드 땅에서 행진할 수 있도록 만든 한국의 방산 능력이 이 정도라는 것도 보여주는 대목이었습니다. 폴란드 수출을 통해 유럽 땅을 밟은 K2 전차는 이제 자유 진영을 대표하는 3.5세대 전차로 유럽뿐 아니라 전 세계의 명성을 떨치고 있는데요. 그동안 한국의 무기체계를 인정하지 않던 서방의 군사 전문가의 시각조차 확실히 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주저하지 않고 미국의 에이브람스 전차, 독일의 레오파르트2 전차와 함께 한국의 K2 전차를 세계 3대 전차로 꼽고 있습니다. 더욱이 얼마 전 K2 전차에 대한 더욱 파격적인 평가가 등장해 서방 밀리터리 마니아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명한 군사 전문가가 K2 전차를 두고 현존하는 유일한 4세대 전차라는 놀라운 평가를 내렸기 때문인데요. 한국을 3위에 두었던 평가마저 뒤집고 유일한 4세대 전차라는 파격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최근 미국의 저명한 정책 전문지 내셔널 인터레스트에서 한 군사 전문가의 기고문이 올라와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기갑의 왕, 지구상 최고의 주력 전차 5종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지금까지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 불멸의 순위로 통하고 있었던 전차의 파워 순위를 뒤집어버린 충격적인 기사였는데요. 게다가 해당 기사의 저자가 20년 경력에 저명한 군사 전문가이자 내셔널 인터레스트와 포브스를 비롯한 미국의 다양한 매체의 기고 작가로 활동해 온 피터 수치우였기에 신뢰성을 더하고 있었습니다. 피터 수치우는 단순히 밀리터리 마니아들 뿐만 아니라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전문성으로 인정받고 있는 이로 특히 전차 분야에 있어서는 손에 꼽는 전문가 중 한 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그동안 k2 전차에 대해서 등장 초기부터 높게 평가해 왔었습니다. 하지만 본인도 미국 전문가인 만큼 서방의 주력 전차인 에이브람스와 레오파르트2에 조금 더 높은 평가를 주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미국과 독일이 전차 생산에 쩔쩔매는 동안 폴란드가 k2 전차를 척척 전력화해 나가는 것을 보면서 자신의 시각을 완전히 뒤바꿔버렸습니다. 그 결과 최고의 현대 전차 5종을 뽑은 피터 수치우는 자국의 주력 전차 에이브람스를 2위에 올려두고 한국의 k2 전차를 1위에 올려놓는 이례적인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심지어 비교 대상을 구형 m1a1이 아니라 미군의 가장 최신 계량형인 m1a2 sepb3로 잡았는데도 k2 전차가 더 진보하고 강력한 전차라고 평가한 것이라 더욱 놀라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k2 전차에 대해 극찬을 보냈는데 기사 전문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목록에 독일의 레오파르트2나 영국의 챌린저2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둘 다 뛰어난 전차입니다만 마지막 자리는 한국의 k2 블랙팬서의 몫입니다. 10년 전만 해도 한국이 이렇게 유능한 전차를 생산할 수 있을 거라고 상상할 수 없었지만 현재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전차는 k2 전차일지도 모릅니다. k2 전차는 오직 한국의 기술만을 이용해 개발되었으며 전 세계에서 가장 진보된 주력 전차 중 하나로 북한은 물론이고 심지어 중국이 보유한 모든 전차를 능가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로 잘 알려진 현대에서 k2 전차를 제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k2는 현대 산타페가 아닙니다. 이건 고도의 최첨단 기술을 갖춘 세계 최초이자 유일한 4세대 전차입니다. k2 전차는 한국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자동장 전장치를 갖추고 있어 야지 기동 중에도 장전이 가능합니다. 120mm4는 분당 10발에서 15발을 발사할 수 있으며 모든 나토 표준 전차탄과 호환되며 다양한 탄약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형 상부 공격탄 kstam이라는 신형 탄약까지 발사할 수 있죠. 또한 한국이 개발한 자동 표적 탐지 및 추적 시스템을 장착하고 있어 헌터킬러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동성에선 1500마력 엔진을 탑재해 도로에서 최고 시속 70km로 야지에서는 최고 시속 50km로 주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독특한 서스펜션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는데요. 험지 돌파를 위해 서스펜션을 올려 지상고를 높일 수 있고 도로에서는 서스펜션을 낮춰 지면에 밀착해 빠른 주행이 가능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k2는 기울이거나 앉거나 무릎을 꿇거나 하면서 자체의 자세를 바꿔 주포의 가동 범위를 늘릴 수 있습니다. 뒤로 최대한으로 기울이면 저공 비행하는 항공기를 표적으로 삼을 수도 있으며 한반도의 산악 지형에서 더 높은 곳에 있는 표적을 공격할 수 있죠. 전 유럽에서 k2의 성능을 주목하고 있으며 폴란드가 나토 회원국 중 최초로 k2를 도입한 국가가 되었지만 k2를 도입한 마지막 나토 국가는 되지 못할 것입니다. 미국의 군사 전문가가 자국의 최신형 전차보다 k2 전차를 더 높게 평가했다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k2 전차를 최초이자 유일한 4세대 전차로 정해내렸다는 것이었는데요. 서방의 주력 전차 세대 구분 기준에 따르자면 초기형 a브람스 t72 전차 등을 3세대 전차로 분류하고 있었습니다. 이어 m1a2 이상의 a브람스 전차 a6 이상의 레오파르트2 전차 t90 전차 등을 3.5세대 전차로 분류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k1 전차는 3세대 k2 전차는 3.5세대로 분류되고 있었죠. 그런데 이런 분류에도 불구하고 피터 수치우는 k2 전차를 현재 각국에서 개발 중인 4세대 전차라고 정의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기존 a브람스와 레오파르트2와 같은 서방 전차들과 비교해 k2 전차가 확실하게 기술적으로 한 단계 진화한 전차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는데요. 피터 수치우는 k2의 자동장전장치와 첨단화된 사격통제 시스템, 능동방어시스템과 유기압식 서스펜션 등의 기술을 그 이후로 꼽았습니다. k2 전차에만 적용된 이 다양한 기술들은 전차가 어떤 지형, 어떤 전술 상황에 놓이더라도 동일한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는 것이었죠. 이는 k2 전차가 여타 3.5세대 전차들보다 명백한 전술적 우위를 차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런 k2 전차가 구시대적인 설계를 답습한 기존 3.5세대 전차들과 똑같이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해 4세대 전차라고 분류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주목할 부분이 있었습니다. 주력 전차 탑5 목록에서 이례적으로 레오파르트2 전차가 빠져있었다는 점입니다. 세계 최고의 주력 전차를 꼽을 땐 항상 빠지지 않는 레오파르트2 전차가 탑3는 커녕 탑5 안에도 들지 못했다는 것은 다소 충격적인 사실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내셔널 인터레스트의 또 다른 군사 기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 전차는 세계에서 가장 진보된 주력 전차 중 하나로 러시아의 침략에 맞서 휘청거리고 있는 우크라이나 군을 구해줄 전차라고 광고됐었습니다. 하지만 이 전차는 기대받은 만큼의 활약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군의 레오파르트 전차를 격파해 모스크바로 끌고와 전시했습니다. 매우 정교하고 뛰어난 기동성과 효율적인 엔진, 강력한 화력을 갖추고 있지만 러시아 침략자들과 맞서 싸울 만큼 훌륭한 탱크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지원을 간절히 바라고 있었던 레오파르트2 전차는 전장에 투입만 된다면 러시아군을 단번에 밀어낼 수 있는 조커가 되어줄 것으로 기대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전장에 투입된 레오파르트2는 처참한 전과로 우크라이나 수뇌부를 실망하게 만들었습니다. 러시아군의 드론과 대전차 무기에 전혀 대응하지 못하고 무력하게 파괴당하며 방어력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던 것입니다. 지뢰에도 여러 차례 격파되며 전반적인 방어 능력이 3.5세대 전차라 불리기 부족한 수준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시대 흐름을 따라오지 못하고 실전에서 바닥을 보이고 말았던 것이죠. 여기에 한국과 대비되는 부족한 생산 능력까지 합쳐져 독일제 전차에 대한 신뢰도는 급락하게 되었습니다. 독일의 이러한 안일함 덕분에 K2 전차는 가만히만 있어도 상대적으로 평가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폴란드의 군사 퍼레이드는 폴란드가 자신들의 국방력을 과시하고자 했던 부분이었지만 결과적으로 K방산 세일즈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퍼레이드 후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이번 행사를 지켜본 유럽 네티즌들이 크게 놀랐던 점 중 하나는 K2 전차의 위험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명 한국과 폴란드가 계약을 맺은 지 2년밖에 안 됐는데 이 짧은 기간 퍼레이드에 참여한 K2 전차는 거의 두 개 전차 중대급 규모라는 것에 놀라움을 표했습니다. 심지어 이게 전부가 아니라 일부라고 하니 한국의 생산 능력에 다시 한번 놀랐다고 전하고 있었습니다. 뛰어난 생산 능력과 우수한 기술력을 통해 대한민국은 이제 인류방산 국가의 반열에 올라서게 되었습니다. 또한 K2를 분석한 미국의 또 다른 한 군사 영상에서는 군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는 국가들이 첨단 전차를 확보하고 싶어 안달이 난 상황이라고 전했는데요. 이는 K2 전차의 수출이 한국 방산의 핵심 플레이어로 부상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기동성, 방호력, 화력이 완벽하게 결합된 미래의 기갑 전투를 상징하고 있을 뿐 아니라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줬습니다. K2 흑표 전차는 단순한 전차가 아니라 기술적 우수성으로 평화와 안보를 지키려는 한국의 의지를 담고 있는 결정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굉장히 의미 있었습니다. 폴란드를 넘어 더 많은 국가들에서 위용을 떨칠 K2 전차의 상승세를 응원하는 바입니다. 폴란드를 넘어 더 많은 국가들의 상승세를 응원하는 바입니다.